2023년 22월 3일 밤 11시 13분 입니다. 늦은 시간이라서 짧게 하겠습니다. 유니슨 뭐 이런게 있었구요. 한화우시안 이런거, FSN, 서울옥시안이 에스티오머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좀 좋아가지고 이렇게 됐구요. 풍력 그 CS 윈트 쪽 바이든이 방문했다고 합니다. 뭐 아무튼 그렇고 SM, 일본 이렇게 됐고 IG 신인걸그룹 나왔구요. 카이키스트 대표이사가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됐는데 저는 자세히 안받은데 한 동생이 보고 2004년 입사했다고 하더라구요. STX부터 보겠습니다. 상승률이 꽤 잘 나왔어요. 그죠? 거의 2만원 가까이, 2만원 찍었네요. 많이 올라주면 올라줄수록 그 제가 원했던게 바닥이 16,000원 이었잖아요. 아 이정도 되겠다. 그래서 올려주신 분께 감사를 표하면서 어 여기 보면 뭐 계속 뉴스 계속 내보내고 있고 조종올 땐데 1,400원 때 좀 더 샀어요. 더 샀는데 1,300원 때 아마 왔으면 좀 더 샀을 것 같은데 뭐 더 안와서 이정도를 해서 많이는 안 샀고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비중 받으면 그래도 예전에 그 전체 비중의 한 15%는 되는 것 같습니다. 좀 더 사가지고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여기 보면은 지금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몽골 쪽 하지만 반박했다라고 주가 올리기 위해서 이런 저런 거 막 내보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그렇게 주가를 많이 올렸는데 왜 많이 올렸냐면 떨어질 거니까 과도하게 올려서 많이 빼는 건데 STX가 좀 오른 만큼 또 많이 빠지기 때문에 너무 또 기뻐할 만한 건 아니죠. 요즘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겠지만 한번 빠질 때 시원하게 빠질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요거 시스템 뭐 갖췄다 이런 것도 있고 이집트 요거는 사실은 그린로지스 쪽이랑 연결된 거로 보시면 되겠고 요것도 그렇죠. 그 마린 서비스 그쪽인 거잖아요. 요렇게 추진 완공 내년. 내년 완공이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목표입니다. 딜레이가 항상 자주 되는 회사다 보니까 이런 거 잘 보시면 되고 잘 되면은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크게 갈 수는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다시 나왔는데 이자율이 6% 단계차 입금 만기가 24년 8월 28일까지예요. 여기에서 잔액이 요 정도인데 요만큼을 상호한 예정이다. 이 돈을 유증을 받아서 하겠다는 겁니다. 이걸 해도 돈이 요만큼이 남아요. 엄청 많이 남죠. 그러니까 이자율 어마어마하게 이게 아마 여기가 1억인가 그럴 거예요. 600억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거의 한 400억 정도가 이자가 있는데 400억 아니면 이게 얼마 정확히 만원이면 만원, 천원, 십만원, 백만원 6억은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아무튼 만기가 요 정도인데 요렇게 남았다. 이자율이 지금 세죠.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썩 조치는 않다고 봐야 됩니다. 단계로 올랐을 때 사실 비중을 줄이는 게 맞겠죠. 어쨌든 저는 한줏배가 다 팔았으니까 그리고 엔도네시아가 이렇게 나온다 생각보다는 이거 전부터 알았을 수도 있어요. 이거 근데 정확한 건지 정확 모르겠습니다. 또 나와봐야 알죠. 아무튼 1월 달부터 캔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나와봐야 되는 거고 바로 이렇게 나올 건지 좀 뭐 또 가공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할 건지 그것도 봐야 되니까 일단은 후세 뉴스 계속 나와가지고 있는 거는 주가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주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모르겠으나 더 오르면 더 좋고요. 왜냐하면 더 많이 빠질 거니까 최대 많이 올라주면 좋습니다. 그만큼 많이 빠져주면 반등 나올 때 좀 나올 수 있으니까 8천원까지는 단기로 가긴 힘들 것 같으나 일단 유증 물량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봐야 되고요. 지금 유증가 맞추려고 최대한 들여올리는 거거든요. 7천원에 할 수는 없으니까 올리는 건데 이런 것 때문에 다음 주죠. 며칠 이틀 후면은 결정됩니다. 이렇게 되면은 유상증자 넣을 준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권리 현황 유상증자 관련해서 그 공지 뜨더라고요. 다음 언제죠? 11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? 3, 4, 5, 6, 7 거의 한 월, 화 정도까지 해서 아마 유증 끝날 거예요. 안 넣으면은 44일 다 없어지는 거고 돈 날리는 거니까 유증을 하셔야 되고 그 전에 안 빠진 분들은 뭐 날리는 거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. 지금 봤을 때는 주가 많이 올랐으나 아무튼 하나오션처럼 한번 이렇게 쭉 빠질 겁니다. 그 다음에 시세에 따라가겠죠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린로지스도 뭐 거래량이 그래도 제법 좀 나왔어요. STX 영향으로 나왔는데 같이 오르고 같이 빠지니까 여기는 같이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STX 중공업 여기 뭐 굳이 찌면 박스권 상단 살짝 뚫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정도 뚫었고 그동안 이제 저는 이제 꾸준히 샀어요. 계속 샀기 때문에 이때 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살 안 샀죠. 최근에 요 날짜는 안 샀고 요 날짜는 샀습니다. 좋죠. 네 수익 됐고요. 좀 수익도 생각보다 좀 나오고 있어요. 아무튼 여기서 조금 팔아도 되긴 하거든요. 근데 안 팔 겁니다. 왜냐면 거래량 보세요. 좀 뭔가 느낌이 왔죠. 뭐 오래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니까 더 빠지면 더 사더라도 팔지는 않을 거고 뭐 기다릴 겁니다. 주가는 뭐 어떻게 될지 대충 보이시죠. 과거 보면 네 더 올라갈 확률도 꽤 높죠. HMM 여기 이제 올해 이번 달이죠. 이제 7시월 됐으니까 결정될 겁니다. 그 누가 사갈지 결정될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딱 튀고 그 다음에 내려갈 수 있어요. 여기 이중 물량 많이 나올 거라서 폭탄 매물 나오기 전에 한번 들어 올렸다가 개미들한테 투하할 겁니다.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. 그래서 일단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냅둘 건데 만약에 다른 종목 좀 팔아서 여유가 되어온 상태에서 좀 비중을 좀 높였다. 그러면 위로 튈 때 정리를 좀 하겠죠. 그 다음에 나중에 폭탄 물량 나오고 나면 그 이후를 노려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유니슨 생각보다는 반등 좀 빨리 나온 편 입니다. 사실 여기보다 좀 더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영국 투자한 게 나중에 뉴스가 또 나오면 또 나와서 또 튈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실현화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 그냥 구경을 하려고요. 그냥 냅두고 뭐 어쨌든 단기 매도가 한번 찍어줬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음 대한전선 여기는 조금 샀어요. 제가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요. 좀 샀고 최소 15,000원 이상 올라갈 때까지는 안 팔 것 같아요. 평단 제가 안 봤는데 여기도 마이너스가 좀 됩니다. 일단은 좀 튀어도 매도는 안 할 거고 일단 좀 더 시간 되면 더 살 예정입니다. SM라이프 디자인은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. 여기도 공정의 결과 12월 안까지 한번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. 좀 카카오가 시끄럽긴 해도 공정의에서 별개로 어쨌든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뭐 나오겠죠. SM이 매각이 되든 안 되든 좋습니다. 그냥 다 좋아요. 여기는 실적도 괜찮고 괜찮습니다. 포러비스 많이 빠져 생각보다 뭐 나올 게 없기 때문에 더 빠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. 신작이 왜 이렇게 늦어진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재택근무 많이 해가지고 좀 딜레이 많이 된 것 같아요. 연봉은 올라가고 돈은 들어오는 게 적고 뭐 그렇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게임 재택근무 좋은데 그래도 모여서 하는 게 좀 효율적일 거예요. 또 소통해야 될 게 많아서 아무튼 뭐 나중에 화상으로 완전히 가는 거 아닌 이상은 그럴 것 같은데 뭐 시대가 좀 더 바뀌면 모르겠지만 그렇고 제스 리테일 좀 많이 빠져가지고 샀습니다. 배당 12월달에 줄 거니까 그 전에 좀 들어오리겠죠. 빠지더라도 뭐 얼마나 빠지겠어요. 실적 잘 나오고 있으니까 걱정 없이 보고 있습니다. 키스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매도해도 되는 약간 많이 샀으면 그거 아니고 그냥 냅두시면 될 것 같고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텐트풀 드라마 나올 때까지 그냥 버티면 되니까요. SM 이슈도 있고 네 아무튼 좀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윙이푸드는 좀 빠졌잖아요. 700원 770 정도 770 80 정도에 샀습니다. 요거 12월달에 시즌팩 안 올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올 것 같은 느낌 와가지고 튀면 정리하려고요. 좀 추미한 것만 네 그렇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어 제가 스튜디오 제가 지금 이사하느라고 네 잘 못 했는데 못 봤어요. 스위트홈 어떻게 되느냐고 못 봤는데 그거 결과에 따라서 월요일 화요일 정도 되면은 이제 플렉스 페트럴 쪽에서 나올 겁니다. 순위 그게 아마 잘 나오게 되면 좀 튈 텐데 어 이거는 모르겠네요. 일단 리뷰나 이런 거 하는 것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번 주는 바빠서 못 봤고요. 아무튼 잘 됐길 바랍니다. 그 이신영 씨가 뭐 나왔던가 뭐 제가 안 봤는데 그 시사회 같은 건가요? 그 연예인들 나와서 하루 전날 발표회 한단 말이죠. 시사회 같은 거 그거 하는 거 봤는데 이번 하는 이신영 씨가 무슨 가족의 뭐 그런 거를 좀 보여준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거 이런 물은 최대한 그런 거 좀 배제해야 된다 해야 재밌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아무튼 아시아 쪽에는 있긴 있겠죠. 네 아무튼 잘 만들어졌으면 올라갈 겁니다. 고려신형 정보 좀 더 샀던 걸로 기억해요.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좀 좀 더 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요가격 괜찮아가지고 아 샀네요. 네 샀어요. 샀고 엄청 많이는 아닌데 좀 샀어요. 한 2-3일 정도 나눠서 샀습니다. 네오이즈 네오이즈 3만원까지 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뭐 좀 버텨봐야죠. 아 네 그리고 SKD&D가 어 생각외로 좀 탄력이 좀 나와가지고 역시 여기 매수 기회였던 거죠. 근데 어쨌든 추메는 더 안 할 것 같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수익을 먹고 나올 예정입니다. 음 코엘패션 어 아름답죠. 네 아름답고 돈이 좀 많이 네 수익이 꽤 됩니다. 지금 서브계좌 같은 경우는 40%대고 메인계좌가 30%대 이렇게 되는데 에스틱스에서 한번 수익 내본 사람이라면 네 대충 감이 올 거고요. 요거 이제 FNF랑 좀 더 봐도 되는데 요즘 어 경기가 썩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중국 쪽이 확 풀린다거나 그러면 이게 인적 분할 끝나고 엄청 튈 수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. 어쨌든 뭐 반반 전략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네 일단은 기회 줄 때 그냥 사면 되는 종목이었습니다. 이제는 매수하라고 하기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고요. 셀룸에드는 조금 더 샀어요. 네 관심은 별로 없는데 좀 샀습니다. 나머지는 그냥 뭐 냅뒀고 서울옥시어는 많이 올랐죠. 여기 지금 STO 관련해가지고 이게 뭐 있었는데 이슈가 기억이 안 나네요. 아무튼 뭐 그거 때문에 좀 트였고 어 조각투자 뭐 관련해서 뭘 냈다고 하던가 뭐 심의의원회인가 뭐 그거 때문에 올랐을 겁니다. 어쨌든 요런게 이제 나중에 그 메타버스라든가 블록체인 쪽 어 요런거 이슈가 될 때 여기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 어쨌든 팔진 않았어요. 뭐 비중이 엄청 적어서 그냥 냅두고 있는데 일단 좀 뭐 수익 중이고요. YG플러스는 산거에 비해서 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. 블랙핑크 뉴스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많이 안 샀어요. 10주 샀던가 3만원 샀던가 아무튼 그래서 3, 4만원 아 10주 샀으니까 4만원 정도 샀나 보네요. 많이 안 샀기 때문에 그냥 구경하는 종목이라고 보면 되겠고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요즘 노스페이스 많이 산다고 해서 영업무역 한번 봤는데 좀 네 그래서 좀 그것도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SK스케어 같은 경우는 거의 50이 신고가 찍어줬어요. 아는 분이 좀 매도했다고 그래가지고 팔아서 코엘 사라 그랬는데 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KT도 뭐 여기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고 조선쪽 괜찮으니까 저는 계속 네 쌀 때 빠질 때마다 샀으면 합니다. 그리고 음 여기 이제 흑연 통제 시작했잖아요. 그래서 좀 튈 수도 있긴 해요. 뭐 히토류 쪽이니까 그리고 요거 좀 트는데 아까 설명 네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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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고 사실은 그 STO나 뭐 다른 쪽 인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. 미스터블루도 최근에 한번 좀 좀 트였어요. 계속 튀고 있었어요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네 예 예